디펙트 다이스키 디펙트 다이스키 무작위 일반 뭐야 뭐지? 잠깐만 그래도 무조건 두마리 잡아야 되는건 아니네 와 이쪽으로 가면은 상점 봐야돼 개똥맵이네 여기로가자 오 가방 냉정함 섬탑의 얼음마녀 이펙트 어둠 아니 이 쓰레기같은 이벤트 왜 자꾸 나오냐 아이씨 아 쓰레기같은거만 골라서 나와 홀가이즈 홀가이즈 홀가이즈들끼리 모여서 붐권쓰는 게임이죠 아이씨 아이씨 딜 왜케 안나와 아 눈물난다 눈물난다 포션타임 포션타임 이씨 나투맛 베벳 오늘 일박 이벤트 왜 전부 똑같은거 만듬 아씨 와아 기절 아니 벗었 아하 반복 강몸도 너무 탐스럽다 강몸 정말 좋은데 강몸이 없네 디펙트한테 정말 좋은데 쓸까? 라시 포션 안 써도 잡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여기서 아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쉐 나와서 아낄 걸 하는 엔딩 이중시전으로 마무리 어둠 다시 유성 퍼퍼 셋 다 쓸만한데 나 유성 쓰고 싶은 짠 짠 짠 자방자방 자방 자방 디펙트 자방 디펙트 카드가 원래 그렇지 압점멸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리시빙 일제사격 되돌리기 축전기 있는데 일제사격 너무 좋고 썩제달력 부장변화 자방 두개 있는거 꼴보 싫은데 자방 없으면 또 얻어맞을것 같아서 와 개잘 나왔네 아니 왜 왜 물음표가 잘해주지 첨탑이 이럴리가 없는데 메아리 자방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자 자 이제 우니아 보면서 망원할랍니다 판도라 먹으면 그렇게 됨 체력 너무 낮은데 악체 쌈막에서 파충류 만나는 상상함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아니? 이건 유성타격 넣은 보람이 있다 알차다 얻어내기 댐 음 아니 이거 억가당했는데 이렇게 많이 맞을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컴드 내장 들어올 때 좋더라 마치 디펙트가 된 기분 일제사격 백년 퍼즐 지금 메아리 자방 두개나 있는게 너무 곱다 레벨이 레벨이 다음 턴에 두사가 공격안하고 내가 메아리 쓰면 되겠다 알겠지 두사야 짜식이 바로 빡딜 때리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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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봉 나는 나보다 약한 자의 명령을 쓰지 않는다 석재 달력 달력 달력으로 사람을 쳤어 난 전에 법전으로 사람 때리면 법전이 아니라 전공서적으로 때리면 문기 취급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석재 달력은 있어요 달력 인가 운기 인가 한국 책에는 돌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라고 봐도 되는 게 아닐까? 나도 그냥 물임 I'm water 코퍼지 별로지 근데 여기서 코서지 먹고 인지 편향 먹을 수 있는 거 아님 백바들이 사랑해 박대리 세다 안 세다 와 세다 대학교 대학교 뭐..뭐 안 넣었냐구요? 이리 이리 그럼 마지막 냉정함 백 이렇게 되니까 뭐 넣어야 될지 되게 알쏭달쏭하네 개몽 개몽 개몽유타 늙숙 개몽 쓰냐 마냐만 결정하면 되겠다 개몽쓰고 나중에 재활용 집어넣고 싹 다 지우면 대관성 아닐까? 흐음 이중시전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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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아리 발동 메아리 발동 못하면 힘들 것 같은데 메아리 발동 못하면 힘들 것 같은데 떨어뜨릴 때 자동 방패나 갖다 버리지 그랬으면 자동 방패 네 값 하는 건데 장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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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반 그래 뭐 이정도면 잘 잡았다 해놓자 이자이자이자이자 해버리 하가리 너 아까 쳤잖아 왜 또 아이씨 남펀드로 너브안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빙하오면 없앨 흠 아이씨 제발 자방을 자방을 버려주세요 그지같은 자방 자방좀 갖다 버려 제발 자방맨 역가당했다 진짜 담뱃대 일제사격 창공지능 방어 방어가 딸리는거라 단블릿해서 죽을거 같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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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관리가 너무 안된다 아이씨 드디어 방어도 올리는 칸 나왔다 아이씨 아이씨 자방두개 진짜 개 쓸모없네 아잠깐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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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몽뽑아서 계몽뮤터할라 그랬지 아 잠깐만 이거 방어도 올릴 방법이 없는데 아 제발 쓰레기 아니 방법이 없어 억울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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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까보다 안좋은거 같은데? 묘수 아니 자방 두개 미치겠네 저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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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지. 세라믹 PC도 빨리 났으면 괜찮았는데. 혼더스요?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혼더스가 버그 좀 있어서 유물 티어가 좀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. 물고기 도자기요? 잔버그. 다일런트 구렁이 반지 두 장 뽑는다던데. 모바일 이시가던 애가 겜자라리라서 밸런스 패치한거 아님? 아 두 장은 뽑아야지 하면서 버그인 척 넣어놓음. 만들다가 그런거 아냐? 뭐지? 왜? 강호하긴 전엔 두 장인데 강호하니까 한 장이지? 잘못 적었나 하면서 벅벅 하면서 두 장 넣어놓은거 아냐? 자동방패 진짜 별로다. 한 장이면 어떡해? 되겠는데 두 장이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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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해보죠. 최선을 다해보죠. 최선을 다해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의 다 잡았는데 잡았네 이것이 반만시간의 법칙 오기굽기님 5천5번 감사합니다. 홀퍼 스퍼 담배 축하해주세요. 드디어 우리 디팩트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. 와 내 체력 추추추추추추추추 금연하는 우라벗 반복 메아리 우리 아직 쓰는게 낫겠지 백에 어둠이 왜 있나 했더니 1망 넘기려고 넣었었구나 자동방패 아무것도 안하는거 어 너무 꼽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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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재활용 갖고 싶다 노폐기 사원에 쓰고 페이지 넘어갈때 자방거지어낸 어 캐나는 아휴 스타드 한장을 그냥 날렸네 페이지 넘어갈때 어족쓰는거 욕싫의 강 아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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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죽여도 해 아 안 돼 아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홀겠네 상어가 놀라 상어가 놀라 상어가 놀라요 사방자리에 저 카드만 다른 카드였으면 되게 센데기였을 것 같은데 아니 72딜 밖에 안했니? 3불맹이가 뭘 할 줄 알겠어 돌인데 그냥 리얼돌 석재달력 자방 이거 그냥 지우자 아니다 학광 지우자 아닌가? 자방 지우자 주판 괜찮을 것 같네요 복제 포션이 날까? 복제 포션 돈 안되는 방어 포션 사야겠다 수용포 지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상황은 진짜 안 좋은데 에너세셔 에너 아니 뒷북치네 어머나 시중 됐어 왔다 뭐 뭐라구요? I see I see I I I 고철철이장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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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지금 보니까 첫 턴에 밀집각하네 대단하다 눈알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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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어차피 못막지 않은 눈알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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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어내기 먼저 보고 음 음 음 흠 4봉 못쓴거 너무 아쉽네 응였다 안 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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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니 아 돌겠네 아으씨 하하 아 반복을 써야겠네 이런 어차피 단타 아니란거 알았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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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자방 때문이야 나동방 태배 버퍼는 나한테 무슨 심정이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3마리를 3분만에 깨는 피지컬로 슈퍼패스트 모드를 피치해 오리아르코 방어도 쿠션을 사용하는 증가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수 Huang 해 steamed 여기까지는 맞는거 아 미친 이중시전 이중시전도 없어 날이 부러질까봐 내려놨어 서맞는다 서맞기 맞는말이야 서맞는말 서뮈 서륜 서류를 와 닭방어 닭방어에 석재달력이 석재달력이 누군대고 있다 하그광 썬 진짜 꿀베이 실네 땀턴에 일제사격 두대 때리면 그래도 딜이 모자란데 제발 아 파괴광 썬 있네 이겼다 이긴거 맞아? 졌다 이건 인거지 자방 두개 골 때린다 진짜 병법서 영에너지 디펙트가 약한게 아니라 힘의 아클민첩의 사일기술에 와처 그리고 고철쓰레기 디펙트라는 컨셉을 맞춘 것이다 오 그럴싸한데 승리 굿 2-666 라투맛 실패 4- RX 6- same glyph 1- egal